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몸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 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녹화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주식기초강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수시 범하기 쉬운 실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방송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오늘은 우리나라 휴일이니까 오늘 우리나라 장은 열리지 않았고 전일 미국시장 잠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06% 하락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0.041% 상승 그리고 독일도 플러스 0.23% 상승한 그런 하루였죠 자 다우존스도 제가 여러가지 금이나 유가를 말씀드리면서 아마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상승 돌파 시도 넣을만한 충분한 모양 다 만들어놨다 그렇게 판단들고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정거준 인근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개장하게 되면 크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조금 우리나라 만기일 근처로 인해서 이상 징후 제가 포착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전일 야간설물옵션 시장 보시면 미국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빼버렸습니다 마이너스 0.38% 하락 그래서 닥터케이가 시장 분석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주식기초강의에 가면 있는데요 아 단순하게 미국시장만 봐서는 안된다 이렇게 미국시장이 오르는 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같이 오르는지 아니면 이렇게 오히려 빠지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1,882계약 매도를 때리면서 여기 물론 저항권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좀 저항권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상황이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장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잘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야간설물옵션 그리고 주간에 선물옵션하고 충분히 관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자 푸드옵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고요 콜옵션은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다음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푸드옵션 상승시켜놓고 콜옵션 죽여놨거든요 자 닥터케이가 전일 방송을 했는데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여기 인금만 보시게 되면 여기 인금만 보시게 되면 하락하고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전일 경우만 봐도 밑으로 뺐다가 들어올렸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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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요 콜옵션 푸드옵션 산 사람들 프리미엄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주일도 안남은 4일밖에 안남은 이런 상황에서는 프리미엄 급격하게 감소하거든요 주식밖에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이러한 메커니즘 정도는 선물옵션 메커니즘이 결코 주식과 선물옵션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코스피 200 종목들은 상당한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트를 제가 4개를 띄워놨습니다 방송을 쭉 돌려보셨던 분들은 제가 다 한 번씩 다 언급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키스트는 제가 언급을 좀 했었죠 키스트는 보모사는 경희라고 있는데요 지인이 샀다고 그럽니다 보모사는 경희가 아는 지인이 샀는데 4,400원을 샀는데 여기서 수익권에서 빠져낸데도 팔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교수형인데 교수형이 뭐냐 사람 죽일 때 쓰는 건데 이렇게 고점에서 윗골이 쫙 달면서 밀리면 그 다음날 죽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400원에서 지금 3,100원을 내려왔으니까 1,300원 빠졌으면 세상에나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30%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3일 만에 그것도 올해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 3일 만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 매수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그 하나가 이런 닥터케이가 늘 이야기하는 이평선들 이제 정배율로 다 깔아놓고 20일 인근한 위치에서 돌파 시도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오를 만큼 오르고도 나면 거의 더블 가까이 오른 시점에서 더블은 좀 안 됩니다만 수익도 났었는데 이 분복매매 적용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분복매매로 보시면 자 언제가 매도 시점인가 하면요 여기가 매도 시점인 겁니다 4,400원 여기 인근에서 쫓아갔다 쳐도 자 이 분복매매 할 줄 모르고 그런 쫓아가는 매매하면 죽는 거거든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끝나는 건데 4,900원이면 그래도 한 400원 이상 먹었으니까 한 10%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다 놓치고 여기서 안 팔고 버텼다가 30% 깨졌지 않습니까 자 30%가 2,3일 만에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 건드리시면 안 되고 특히나 여기 꼭대기에서 추격매수하면 안 된다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NSN 자 지인이 여기 만원권에서 자 모의투자로 여기서 매매하고 싶은데요 노우 여기 밑에서 자 보시면 3,600원에서 만원이면 벌써 이것도 W상 올라간 그런 시점인데 자 여기서 W이 아니라 그게 2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원에서 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매수시점이 틀렸죠 저항 매수를 해야 되겠다면 여기 여기 아니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거든요 여기는 모든 2평선 돌려내고 이제 상승하려는 초입인데 위에 2평선들 뭐 저항은 예상됩니다만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정확한 매수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저점이라든지 여러가지 확인하고 적어도 20위를 올라탄 시점에서는 매수는 할 수 있겠으나 아니면 여기 정도는 몰라도 매수를 만원에 한다는 거 이거 완전 꼭대기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7,000원까지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5,000원 여기 밑으로도 빠진다 그랬거든요 그 위에 반등 잠깐 나와서 지금 2,600원이니까 거의 73%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매수하겠다 했던 지점에 제가 이렇게 표로 해놓겠습니다 완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자꾸 매수하려 하는 거 자 이런 거는 자 왜 그래서 매수하려 했냐 물어보니까 누가 알려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이나 누가 알려줄 때 본인의 기준이 없을 때 그냥 무작정 따라 하시면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말씀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그러면 그때 샀으면 또 모르는데 아니면 그런 지식조차 없이 그분도 그냥 풍문에 들은 이야기로 이야기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며칠 지나고 주식은 며칠 지나고 살면 엄청나게 고점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제가 약간 추궁을 하다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니까 거짓말을 싹 하면서 사실은 뉴스를 보고 신문에서 보고 좋아 보여서 살려고 했다 이렇게 또 둘러대는데 그래서 현대차나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뉴스야 노드나 이러면서 제가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들 가벼운 종목들 꼭대기에서 사시면 큰일 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우리 친구가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물타기 시연합니다 직장인이 이렇게 등락 심한 거 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직장인은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것은 오후죠 장마치기 전에 그 정도 체크해도 크게 급당락이 없는 종목을 해야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꼭대기에서 사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받았다 합니다 받지 마라 그랬거든요 받을까 고민할 때 왜냐하면 하락 추세 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천만 원 손실 중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여기서 사는 거 정말 아니거든요 그죠 적어도 여기에 샀으면 또 모르겠으나 적어도 20위를 돌파한 여기면 몰라 모르겠으나 자 여기 희한하게 사는 거 보면 꼭대기에서 사요 전부 다 여기서 사서 안 팔고 물타기 자 물타기죠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받았으니까 그래서 반토막 나있다 참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된다 그리고 또 최고 범하기 쉬운 유형 실수 유형 중에 하나 바른손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2007년부터 계속 바닥을 박박 그리고 있죠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박박 하락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바닥입니다 자 이렇게 소외된 종목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2017년도 상황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2017년도는 엄청난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주식시장이 랠리하고 이제 좀 2008년 들어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날라가는가 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보시죠 날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부우우 빠지고 난 다음에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에 소외된 종목 자꾸 접근하지 마셔라 왜 시장은 날라가는데 이거는 부우우 빠졌겠습니까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안 좋아서 그분이 매수를 여기 인근인가 했다는 것 같았어요 여기 인근인가 여기 인근일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렇게 랠리했는데 반대로 엄청 빠지고 밑으로 박박 기고 있는데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밑으로 더 더 빠지려고 그러고 있죠 이런 데 충분히 빠졌으니까 만약에 나르면 엄청 나르지 않을까 이런 헛된 희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시장에서 소외된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 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닥터게이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매수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 유형 한 서너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에서 오를 만큼 오르고 더블 더블 가까이 오르는 종목을 덥석 잡고 난 이후에 손절매 안 하면 이렇게 박살이 나고요 3일만에 한 30% 박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자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자기의 기준 없이 덜컥 샀다가는 자 지금 현재 또 그 범하기 쉬운 유형 중에 하나가 손실보며 안 팔거든요 이분도 안 판다 그럽니다 절대 수익나면 이분의 특징은 이렇게 꼭대기에서 쫓아가가 조금 먹고 나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봉 매매 할 줄 알고 딱 분봉해서 깨지면 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아주 위험한 위험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꼭다리에서 사서 손실 중에서는 절대 안 팔고 아 수익나면 다시 잠깐 먹고 나오는 거 지금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데 앞에서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는데 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남의 이야기만 듣고 다 손절하지 않고 그냥 쭉 물리면 안 파는 분도 쬐고 계시거든요 자 지금 마이너스 70% 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꼭다리에서 사서 물타기 물타기 손실이 났는데도 물타기 물타기 해버리면 손실이 더 가중될 뿐이다 그리고 시장 잘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박박 바닥을 키고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안 좋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소외된 종목 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기초강의 초보 주식투자자들이 매수시 범하기 쉬운 실수 방송해봤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자 여러분들 아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 그리고 구독 안하신 분 계시면 구독 반드시 좀 누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알림 가니까요